아이고 코키야 코키야 가자 우리 코키 가자 우리 포린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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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이제이의 일일일치킨 프로젝트 제3탄 굽네의 스윗 볼케이노 치킨입니다 제이제이티비 구독 네이지 자 스윗 볼케이노 치킨 이 치킨 역시 처음 먹는 치킨 좋고요 스윗 볼케이노 치킨 세트에는요 원래는 콜라 조그만 게 하나 그리고 이거 스윗 마그마 소스 그리고 메인 요리입니다 치킨 굽네 스윗 볼케이노 치킨이고 제가 이틀동안 뼈가 있는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순살치킨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치킨 뭐 자 그리고 콜라를 소리가 이렇게 나냐 자 콜라를 잘 따라주고 자 스윗 볼케이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19,900원 받으셨어요 일단 냄새에 매운내가 탁 올라오는데 바베큐 냄새 같아요 매콤한 뭔가 바베큐 향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입맛을 돋구는 냄새입니다 아 아 오늘 제가 날씨가 좀 선선해요 그래가지고 땀 안 흘리고 먹을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오늘 메뉴가 스윗 볼케이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땀 열심히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먹어볼까요? 출발 자 소스가 위에 아주 촉촉하게 묻어있죠 우리 한입에 먹어야지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난리납니다 난리나요 정말 난리가 나는 맛이고 소스가 스윗 볼케이노 볼케이노 그 매운 치킨이죠 거기다가 약간의 달달한 맛을 추가했다 매콤한데 약간 적당히 매콤하다기보다 매운걸 잘 못 드시는 분은 굉장히 맵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매운맛이에요 와 개쩔었는데 사실 저는 국내 치킨이 브랜드의 치킨을 많이 시켜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치킨은 저는 항상 튀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굽네 구웠네요 그래갖고 소스에 달짝지근하고 매콤한 향 사이에 스모티한 향이 거꾸로 깔끔하고 왠지 모르게 튀기지 않았으니까 몸에 좋겠죠? 맵긴 매워요 살짝 윙크하는게 아니고 땀이 들어가갖고 윙크 땀을 많이 흘린다고 많이 맵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많이 맵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좀 매콤하니까 치킨 물을 조금 자주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콜라를 먹을 시간입니다 와 이거 뼈 있는 거 시킬 걸 그랬다 이거 계속 계속 그냥 시장 계속 집어먹어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집어먹어 와 엄청나다 이건 진짜 오늘도 몇 조각이 남지 않았습니다 으응 댓글들이 달려있는 게 다 여기다 치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길래 소스까지 또 치밥 전용 소스가 또 따로 있고 먹어봅시다 치밥을 맛있게 먹어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 치킨을 바이로 산산조각을 이렇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밥을 뚝 거기다 마그마 소스 자 요렇게 쫙 한 번 더 오케이 자 이제 밥을 스카브레잉 왔다 아 이거는 내가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건 100% 맛있는 거다 요렇게만 먹어도 맛있지만 채소가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자 김치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한입 해줘야죠 아 카메라 카메라 다시 세팅하고 배고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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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빨리 오케이 먹어봅시다 스윗 난 볼케이너 치밥 이게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$3 워우 와 이거는 하 부Ш 안심 형 사람들이 왜 이거를 많이 추천을 했는지 이제 알거같아 밥이랑 진짜 잘어울리네요 밥이랑 먹는 땡켓이 조금 쎄게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잘어울려요 ific 계속 들어가 그냥 살 겁나 쩔 것 같은데 아 튀긴거 아니니까 그쵸? 구운건 살 안 쪄요? 몸에.. 좋겠죠? 자 그리고 김치를 살짝 덜어서 그만큼만 먹어보죠 매운거지만 매운것도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 매워 많이 맵게 느끼는건 아니야? 건강하게 구워진 치킨에 그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치킨과 함께 들어오는 김치의 아삭아삭함과 어우 유산균 말이야 방구야 김치랑 같이 먹었을때 맛있는 이유가 시큼함까지 같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자 시킨무도 예의상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킨무 음 시큼함을 더 느끼고 싶으면 김치 그리고 달달함을 더 느끼고 싶으면 치킨무네 아 국물 떠먹어야 됐네 동치미 먹는 기분인데 음 음 아이 다 먹었는데 말견내고 싶어서 다 먹었는데 말견내고 싶어서 자르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당 요리가 아니야 맛있어 다음에 먹을 치킨을 댓글에 이름과 이메일 다음에 먹을 치킨 같이 적어주세요 그럼 표첨을 통하여 또 다른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치킨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들 안녕히 계시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